안녕하세요 여러분, 찌니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국대 경기를 보러 왔고요. 이렇게 새로운 시즌 유니폼을 맞춰 입고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. 저희가 평소랑 다르게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 밖에서 노는 거를 이번엔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도착해서 다시 켤게요. 안녕! 저 머플러 하나 갖고 싶었는데 하나 사려고요. 오빠가 사고 싶었던 머플러를 사줬어요. 저희는 경기장에 들어왔고 노올도 덮지만 그래도 경기장에 들어오니까 좀 시원해졌고요. 오랜만에 하니까 그럼 이거는 오빠가 사준 머플러예요. 국대 머플러 같고 싶었는데 사줘서 고맙습니다. 그러면 재미있게 경기를 즐겨볼께요. 그러면 재미있게 경기를 즐겨볼께요. 경기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으시죠. но주체처럼 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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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선수줄도 약간 보이콧을 하려고 저러는 것 같다 이거야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않아? 나를 안되는거지 저한테 쇼핑하고 진공보고 나 자신의 강력은 저의 강력 Donald Trump 오늘 Dana 예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고 앞으로 다시 자주 열심히 영상 올리는 찐이 애가 되겠습니다. 안녕